국가주에서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운송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 차량 안에는 LA통합교육부 소속 학교 학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LA카운티 정부와 손잡고 미성년자 성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강화 법안을 상정하고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자회담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미중 양자회담도 개최됩니다. 조류앤플루엔자 AI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가 실제로는 효능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와 과학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베 정권이 일본의 한 섬마을에 왜곡된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섬마을 교육당국은 왜곡된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북과주에서 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운송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차량 안에는 LA통합교육구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경 남가주 지역 고등학생을 태우고 험버트 주립대학으로 향하던 버스가 페덱스사 운송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버스는 화염에 휩싸였고 괭음과 함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충돌 직후 운전사 2명은 모두 숨졌고 5명의 학생, 3명의 스태프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남가주 지역 16개의 고등학교에서 모인 학생 4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보트 F. 케네디 고등학교 등 LA통합교육구 소속 학교 학생들도 다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북가주에 있는 험버트 주립대학에서 열리는 연합 학교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당한 몇몇 학생들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교통안전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LA 카운티 정부가 손잡고 미성년자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주 차원에선 강화 법안을 상정하고 카운티 정부는 지지결의와 함께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들은 미 전역에 30만 명, 전체 가출 청소년들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매춘업자 1명이 평균 4명에서 6명의 미성년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95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이들 대부분이 갱이나 범죄 조직에 연루돼 있습니다. 정작 성매수자들의 경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체포대도 경범죄로 분류되고, 벌금만 내면 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차원의 관련법 강화와 더불어 카운티 정부도 메트로 교통국과 손잡고, 미성년자 성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가, 열차와 버스, 그리고 카운티 각 지역 정거장과 곳곳의 대형 전광판에 붙게 됩니다. 복수의 상원안이 합쳐진 형태로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아동성매매와의 전쟁법안은 아동성매매를 갱 관련 범죄로 포함시켜 업자들의 형량을 대폭 늘리고, 수사를 위해 함정단속에 필요한 도청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매수자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상황에 따라 중범 기소될 수도 있으며, 벌금이 올라가고 일정기간 윤리교육도 이지해야 합니다. 현재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하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앞서 화요일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G2원이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수라는 점이 재차 강조됐습니다. 올해 정리회의 내용을 이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시드니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난 주요 선진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는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상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질높은 투자가 필수라며, 강력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합의한 대로 향후 5년간 G20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을 2% 높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조 3천억 달러인 GDP, 즉 국내 총생산이 260억 달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G20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양적 완화 축소, 즉 돈출 제기에 대한 미국 측의 시나리오가 다소 낙관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의 경제 정책은 향후 규제 완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 본부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조류 앰플루엔자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가 실제로는 효능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와 과학자들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박정범 기자입니다. AI가 유행할 거란 경고가 나왔던 지난 2005년 영국 정부는 서둘러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를 7,400억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은 영국 과학자들이 타미플루 약효를 조사하곤 치료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영국 정부가 효능이 없는 약을 사느라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타미플루를 먹어도 독감이 위세를 떨치는 기간을 평균 7일에서 6.3일로 불과 17시간 정도만 완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들에게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타미플루 복용 시 심리적 장애와 신장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 독감 치료제인 리렌자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제약사를 비롯해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각국 정부도 타미플루 효능을 둘러싼 이 논쟁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타미플루 구입 여부에 나라마다 막대한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부입니다. 아베 정권이 일본의 한 섬마을에 외국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고 있는데요. 섬마을 교육당국은 왜곡된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강력히 정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우 기자입니다.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 현에 인구 4천명도 되지 않는 조그만 섬마을 타켓토미. 이 마을은 극우 교과서 채택을 거부하며 2년째 아베 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은 아시아의 독립의 희망을 안겼고, 당시 오키나와 주민들에 대한 일본군의 자살 강요는 미군의 맹공으로 숨을 곳이 없어 자살한 것이라고 왜곡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가 요구하는 교과서 사용을 거부한 채 중립적인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자 아베 정권은 지난 9일 관련 법까지 바꾸며 이선마을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이신설법에 맹점을 파고들어 마을 자체의 교과서 채택위를 구성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법률로 빠져나가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침략과 식민 지배를 부정하려는 아베 정권의 교과서 왜곡은 한국, 중국뿐 아니라 일본 내 작은 섬마을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자회담에 이어 다음 주에는 미중 양자회담도 개최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에 대북 제재 수준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다음 주 14일과 15일 뉴욕 그리고 17일 워싱턴 등 세 차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밀 3자 회동에 이어 한중 양자회담 그리고 미중 양국 간의 밀도 있는 회담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 직전에 이뤄지는 연쇄회담은 북한 설득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북한이 끝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강화되는 것과 함께 이란 때와 같은 유엔 밖 양자 제재가 강도 높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인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부는 미국 등 관련국 대북 정책의 강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게 분명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미국 최대은행인 JP모건체이스 등 기업 실적이 부진한데 따른 실망감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35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